와 이거 넓다 아른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아른바 선생님 배려 나와주세요 아른바 여기 되게 넓어 너무 좋아 우리 어린이집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얘네 나올 때 한 줄로 나오더라 자 여기 봐 여기 봐 고릴라 선생님 봐 여기서 예쁘게 서 보자 좋아 좋아 차려 넘어왔다 넘어왔다 부르지 마세요 아니야 거기 서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가운데 가운데 여기 그렇지 조금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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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 여기래 바람 부유 나는 진짜 응원 아 웃겨서 아른바 이거봐라 고릴라 선생님 얘기했지 이거봐라 선물 있지 선물 있지 선물 있지 선물 있지 선물 있지 선물이다 여기 선물 있지 아른바는 준비했습니다 아른바는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잘해요 숫자 놀이 아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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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균 보자 왼쪽에 울어 자 예쁜 박수 쳐주세요 그럼 우리 책을 잘해요 아른바 잘한 너 어머니가 폴리 선물 줘야지 하나 둘 모여라 즐겁게 놀자 아이고 잘하네 셋 넷 모여라 아이고 고령은 완전 부대 체질이다 앞으로 가가는 거랍니다 다섯 여섯 모여라 다섯 여섯 모여라 나랑 지방수를 일곱 여덟 모여라 다섯 여섯 모여라 다섯 여섯 모여라 다섯 여섯 모여라 지민이 어디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아홉 열 모여라 무서워 Flewmet 아홉 이놈 다섯 여섯 열 모여라 네 아홉 일곱, 여덟, 모여라 짠창 키우는 노래 아이 잘하네 그럼 우리 지아는 거 없는데? 다윈이는 계속 딴 데 보고 있어 아이구 잘하네 그 다음 아홉, 열, 모여라 재밌는 숫자 놀이 와 재밌다 야옹! 박수! 아홉, 사연이 최고 고릴라 선생님 보세요 여깄네, 여깄네 여깄나, 여깄나 여깄잖아, 여깄잖아 고릴라 선생님 여깄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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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분들은 이제 하루에 2회 공연 뿐이 안 하기 때문에 40분 뒤에 나오십니다 사연이 최고 가자, 그렇지, 잘 오세요 야, 울지 않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지? 어, 어떡해, 나 울어